오늘 우리 K 증시는 어제 하락을 만회하기에는 이 금요일이라는 그러니까 이 주말을 앞두고 웬만하면 현금 확보하자 이런 심리가 지배하면서 지지부진하게 끝이 났습니다 또 거기다가 요즘 외국인들이 거의 지령으로 믿고 따르는 이 환율이 오늘 재차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그다지 적극적인 수급이 아니었죠 참 그 와중에 테슬라는 오늘 새벽에 또 하락했는데 아 요거는 조금 이따 전해드리기로 하고 그래도 오늘 다행인 거는 모처럼 게임업종 그리고 K뷰티 화장품 이쪽이 시세를 분출하면서 정말 수많은 동학개미분들의 메마른 땅에 단비 역할을 해줬다 그렇지만 요거 한 번으로 뭐 진짜 갈라져버린 논바닥 같은 그런 계좌가 복구는 택도 없죠 정말 웬만한 게임주 화장품주들 3분의 1토막은 널렸고 또 오늘 모처럼 10% 급등한 NC소프스는 이렇게 올라봤자 지난 코로나 동학개미운동 때 비하면 아직도 5분의 1토막입니다 그 다음에 뭐 위메이드 같은 것도 코로나 때 이게 24만원 갔었는데 오늘 2% 올라서 4만8천원이니까 뭐 정말 간의 기별도 아리마생입니다 그 와중에 오늘 K바이오에서 다시 지난 코로나 때처럼 백신 그리고 치료제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왔는데 요거는 미국에서 코로나 변종인 오미크론의 또 하위 변종 FLIRT라는 게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 때문이고요 여기에 미국의 질본 CDC에서 밝히기를 이 변종 바이러스가 최근 미국 내의 신규 감염의 25%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을 차지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와 CDC C-C 어 근데 우리도 왜 얼마 전에 그 3월 말 4월 초 그때 이제 주변에 감기 몸살 환자들 갑자기 엄청 늘어났지 않아요 진짜 독감 한번 돌았었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미국은 이제 막 행락철과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이번 여름에 혹시라도 팬데믹으로 번질 가능성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증상은 코로나하고 똑같은 오한, 기침, 호흡곤란, 몸살기 이런 거라고 그러고 이것도 코로나 때하고 비슷하게 초기 증상에 후각이 상실될 수 있는 이런 증상이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천연 진단 키트 이 발냄새를 수시로 맡아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코로나고 메로나고 사실 요즘 주변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경기가 지금 진짜 안 좋대요 이거는 뭐 저도 당연히 체감하는 건데 와 진짜 제가 한 10년 20년 다닌 그런 식당들도 확실히 요새 손님이 없어요 그리고 또 요즘 인터넷 보면은 중고차 매물이 완전 진짜 막 홍수야 홍수 기하급수적으로 쏟아져 나오는데 아 물론 MZ세대들이 찾는 뭐 성수동이나 홍대 이런 데 가면 뭐 여전히 사람 많고 또 뭐 SNS에 나온 유명 맛집 이런 데는 요즘도 미어 터지고 그렇지만 사실 이런 것도 잘 생각해보면은 지금 다들 조금 먹고 살 형편이 힘드니까 없는 돈에 기왕 뭐 하나를 먹더라도 어디 한 군데 가더라도 그렇게 가서 이제 가신비 채우고 또 사진도 찍어서 납렬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선택하는 게 아닐까 이런 와중에 연준이 금리를 내려야 우리 한국은행도 거기에 따라서 금리를 같이 내리고 경기 부양 모드로 이제 턴을 할 텐데 일단 우리 내수경제의 식료품 물가는 여전히 안 잡히고 있죠 거기다가 연준 금리인 하도 원래 시나리오는 6월 그럼 이제 우리 한국은행이 7월 금리인 하 이렇게 이제 스케줄 잡혀 있었던 게 지금 미국에서부터 삐뚤어지면서 우리까지 스텝이 꼬여버렸어요 자 그럼 이럴 때 자본소득이라도 좀 받쳐 줘야 되는데 뭐 코로나 이후로 계속 사건 사고의 연속인데 라임 옵티머스 그 다음 최근에는 홍콩 ELS 터졌죠 그 다음에 주식시장의 경우는 지금 코스피 2700 포인트 그래 뭐 지수는 좋은데 그렇다고 정작 개인 투자자들의 계좌는 이런 코스피 2700이 전혀 체감이 안 돼요 개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2차전지 반도체 바이오 뭐 저마다 평단은 다 다를지라도 아무튼 대부분이 지금 오히려 소외감을 느끼는 지경이죠 그래서 지금 일단 여기서 익절하고 하락장을 기다리자 현금 들고 있으면 적감에서 기회가 오겠지 라고 하기에는 아니 뭐 오른 게 있어야 익절을 하지 그렇다고 여기서 주식 비중을 더 늘리자니까 현금이 없어 그렇다고 또 신용미수를 땡기기에는 야 이거 이러다 어느 날 갑자기 미국에서 기침소리 한 번 나면 우리 K증시는 바로 그냥 알아 누워버리잖아요 그래서 또 적극적으로 물타기도 할 엄두가 안 나고 뭐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아 그리고 참 테슬라 잊어버리기 전에 정리하고 가겠는데 테슬라 오늘 새벽에 또 하락한 거 이거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직접 테슬라에 대한 이슈랑 또 하나는 간접적인 거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에 대한 노이즈 이렇게 되겠는데 먼저 직접적인 거는 테슬라가 이번에는 미국 노동관계위원회로부터 고발을 당했는데 그 이유가 뉴욕주 버팔로 공장에서 노조 설립에 방해를 했다는 거라고 야 이거 우리 그 파리바게트 회장님 체포된 그 정도로 이거 중대한 사안인데 미국에서는 뭐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접적 리스크는 뭐였냐면 일론 머스크가 현재 추진 중에 뉴럴링크라고 있죠 사람 뇌에다가 칩 이식해가지고 이게 인간의 두뇌를 하드디스크처럼 활용한다 그래서 정보를 업로드도 다운로드도 가능하도록 거기다가 사람의 뇌에서 이 팔다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이 뇌파로 마우스도 움직이고 이건 이미 실험에서 성공한 거고 여기서 더 나가면은 이제 팔다리 가만 놔두고 뇌파 신호만으로 자동차도 운전하고 뭐 우주선도 움직이고 하여튼 전기 플러스 마이너스 들어가는 모든 물체를 다 이 사람의 뇌와 연결시키는 이게 이제 완성판이죠 근데 이번에 그 뉴럴링크를 이식한 환자 중에서 임플란트 그러니까 이 이빨 말고도 모든 그렇게 식립하는 거를 임플란트라고 하는데 여기 정상적으로 뇌신경세포에다 뉴럴링크 칩을 성공적으로 식립을 했던 환자가 있는데 한 달 만에 연결이 끊겨버렸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니 근데 원래 이런 뇌과학이나 신경 쪽 분야의 실험은 미리부터 위험한 거 다 알고 사고 날 거 감수하면서 이거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이런 거 임상하다가 실패할 때마다 일일이 다 뉴스에 뜨면은 아니 그 어떤 바이오도 살아남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진짜 다른 거 다 떠나서 야 지금 이런 모든 일들이 작년 11월 15일 일론 머스크가 반유태주의자 트위터에 맞장구 한번 쳤다가 이게 다 시작된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소름 돋죠 자 그 다음에 일본 라인하고 야후의 합작회사 LY 여기서 이제 라인 지분은 전부 우리 네이버 소유거든요 근데 일본 정부가 자기네 국민 개인 정보를 중국에 유출시켰다는 거를 빌미로 우리 네이버한테 니네 라인 지분 다 매각하고 나가라고 지금 압박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 네일뉴스 외국계 리포트에서 정말 제일 먼저 알려드렸죠 벌써 한 달도 넘은 것 같은데 근데 그때 한 외국계 증권사에서 결국 네이버가 라인 지분 매각하게 될 건데 오히려 그럼 호재라고 그 돈으로 다른 거 인수합병하는 게 더 개이득일 거다 이렇게 네이버를 분석했죠 하여간 근데 오늘은 또 롯데백화점이 중국 청두점을 올해 안으로 매각하고 롯데백화점은 중국에서 공식 사업 철수를 발표했습니다 이게 2008년도인가 그때 롯데백화점이 중국 베이징에다가 현지 유통사하고 손잡고 1호 백화점 내면서 중국 진출을 했는데 그 뒤로 사드 터지고 한할령 떨어지고 그러면서 롯데백화점이 거의 흉가 수준으로 그렇게 돼가지고 결국 이거 접었고 그 다음에 이 청도 롯데가 이게 아마 세 번째일 거예요 그 중간에 두 번째는 선양의 롯데타운이라고 여기 롯데월드랑 비슷하게 테마파크랑 호텔 백화점 아파트 이렇게 딱 때려 지을 예정이었는데 이것도 중간에 엎어졌어요 자 그리고 CJ도 예전에 동방 CJ라고 중국의 합작법인 세웠다가 결국 쫓겨났죠 그리고 이마트도 비슷하게 중국에서 철수했고 하여간 그래서 제가 지금 뭐 일본놈들이 우리 네이버가 지네 라인 메신저고 뭐고 다 키워놓으니까 이제 와서 야 본점만 챙겨가지고 털고 꺼지라고 그런 개같은 짓거리 하는 거를 제가 뭐 못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라는 게 다 이렇게 리스크가 큽니다 잘 되면 뺏기고 안 되면 쫓겨나 사실 그런 면에서 그나마 이제 미국 놈들이 그 양키들이 합작 투자 이런 거는 그래도 신사적이야 그나마 그래서 이제 우리 대기업들도 꼭 그 IRA나 칩스법 지원금 때문이 아니더라도 이제 미국 진출은 가장 안전한 선택지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2차전지의 경우는 유럽에 많이 나갔는데 삼성 SDI가 헝가리에 투자해가지고 공장도 다 짓고 막 가동 시작하는데 갑자기 종합환경평가가 박살나더니 허가 취소 소송에 휘말렸죠 그 다음에 이제 성일 하이텍인가 거기는 폐배터리 재활용 이 공장을 또 헝가리에 지었는데 공장 두 개 중에 하나 가동 중단 명령 떨어졌고 또 벌금 왕창 때려 맞았죠 근데 이거는 뭐 국력이나 이런 걸 떠나서 미국 테슬라도 독일 베를린 기가 팩토리 여기 툭하면 가동 중단되는데 거기는 이제 환경단체들이 툭하면 몰려와가지고 여기 테슬라 공장 완전 맛집이라고 소문났어 그래서 막 시도 때도 없이 막 시위를 해 그러다가 지난 2월 말인가 공장에 불이 났는데 이걸 지금 방화로 보고 당국에서 수사 중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테슬라가 이 베를린 공장을 설비 확장하려고 주변 땅을 170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이제 한 5만 평 정도를 매입을 했대 근데 여기는 또 그 땅에 있는 나무를 벌목하면 가만히 안 있겠다고 환경단체에서 지금 시위 나와가지고 텐트 치고 여기 노숙으로 알바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환경단체들이 한 4, 5곳이 지금 연합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불칸그룹이라는 우리말로 거의 활화산 이런 급인데 약간 이 단체가 지금 나서가지고 지난번 테슬라 방화 사건이 우리가 배우라고 그러니까 잡아갈 테면 잡아가라고 좀 이러고 있대요 참 진짜 그분들의 진정성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진짜 몰라서 하는 얘기인데요 저런 그 시위하시는 분들 환경단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가요? 이제 돈을 내놔라 그럼 그 돈으로 우리 잘 먹고 잘 사는데 쓰는 게 아니라 그걸로 다른 지역에서도 산림보호, 환경보호 활동하는 데 쓰겠다 이런 건가요? 아니면 아예 그냥 진짜로 저기 공장 못 짓게 해서 다 떠나게 하려는 게 목적인가요? 아니 왜 이런 소리를 제가 하냐면요 상식적으로 저분들이 저렇게 시위를 하는데 들어가는 뭐 시간 가치와 비용도 다 있을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시위를 막 했어 그래서 진짜 테슬라가 아이고 알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환경보호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공장 버리고 떠났어 그럼 저분들한테는 어떤 이득이 있냐 이거야 뭐 정치적인 목적이요? 아니 저 많은 분들 중에서 국회의원 배치 한 수십 개 나오나요? 기껏해야 저 단체 한 네다섯 것 중에서 한 명이나 국회에 들어갈까? 그럼 나머지 다른 분들은 뭐냐고 그럼 당연히 저런 운동하는 분들도 뭐 우리 사회에 필요한 분들은 맞는데 그럼 저분들의 저런 활동은 뭘로 보상을 받냐 이거지 런하 반갑습니다 하도 너 왜 이렇게 눈알이 안 보이냐고 뭐 맹인이냐고 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눈알이 보이게 하고 나왔는데 아 근데 요즘은 야 금요일장 끝났다 그리고 야 이제 이번 주도 땡이다 신난다 놀자 이러고 주말에 푹 쉬는 것도 이것도 힘든 게 분명히 또 주말 미국 정지에서 뭔가 일이 생겨 그럼 바로 다음 월요일 우리 개장과 동시에 정말 손 쓸 틈도 없이 그냥 당해야 되는데 마침 다음 주에 또 우리 석가탄신일로 휴일 겸 휴장일이 수요일인데 이날 미국 4월 CPI가 또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즌 엘리티 우리말로 계절성 차원에서 보통 3월에서 4월 이때부터 이제 미국의 렌트비가 오르기 시작하는데 이번 CPI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지수도 역시 연준 인플레 목표치 2%와의 거리감만 또 느끼게 해줄 가능성이 크다 이거죠 근데 최근에 이제 경제 지표를 보면은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강하고 대신에 4월달 고용이 한풀 꺾였죠 그래서 이제 4월 CPI를 예상해 보건데 지금 이걸 이제 사람으로 비유하면은 어떤 사람이 단 거를 너무 좋아해서 살이 안 빠져 그래서 연준 약국이라는 데서 살 빠지는 약을 처방받아서 먹고 있어 근데 그런 와중에 내부 상태를 체크해 보니까 그 살 빼는 약을 먹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속적으로 설사가 나오는데 그 와중에 대신 설탕 중독은 더 강해졌어 이러면 이게 살이 빠지겠냐고 그래서 몸은 더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건데 이러다가 그럼 만약에 어느 날 탈수 증상이 온다 그게 바로 경제학 용어로 스태그플레이션이고 연준은 이제 그 지경 되면 정말 지체 없이 영양분 공급 바로 금리 인하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포부스지의 다음 주 CPI 전망 리포트를 보면은 현재 연준 금리 인하는 빠르면 7월 그리고 늦으면 연말 이렇게 이제 컨센서스가 벌어져 있는데 이번 4월 CPI가 일단 전반전에 승부를 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CPI 전망치는 3.3에서 3.4% 정도로 전달 3월에 3.5% 연간 상승률보다는 약간 식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연준 임원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어젯밤 샌프란치스코 연근에 메리 데일리 총재가 이번 인플레이션 요 놈 요거 생각보다 오래 갈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연준의 하이레벨 금리도 같이 오래 갈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번 CPI는 그런 차원에서 막상 앞에 말한 3.3에서 3.4 사이 정도로 나오면 이제 연준 임원들이 우리가 말한 대로 나왔잖냐 새로운 악재는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월과 유동성 중독자들도 여기 동의를 하면서 그래 결국 연준말이 맞다 그냥 알아서 하쇼 우린 따라가겠어 이렇게 애써 거리두기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자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는 바로 이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다음 주 CPI 전망인데 일단 여기는 이번 4월분 소비자 물가 상승 전망치를 3.4%로 그러니까 이제 컨센서스 조금 상단 쪽으로 보는데 이 중에서 항목별로 보니까 식료품과 에너지는 전달 대비 상승 대신에 자동차 쪽이 빠지는데 이 중에서 특히 중고차 가격이 많이 하락할 것으로 보고 아 이것도 전기차 쪽인가 걱정되네 거기다가 이제 대신 앞에 말한 주거비가 3월달과 같은 0.4% 월간 상승률을 찍을 것으로 봅니다 근데 참 여기에 대해서 블룸버그는 1분기 미국의 일명 Underwater Home Mortgages 이게 이제 Underwater가 우리말로 물속에 있다고 그러니까 현재 공시가격보다 담보대출 과표가 더 큰 경우 이런 비율이 2.7%로 전분기 대비 0.1%포인트 추가 상승을 했다 근데 이런 상승세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1분기 미국 전체 주택가격 대비 담보대출 비중이 125%를 상회했다고 하네요 자 오늘 이제 그 다음 외국계 리포트는 비록 우리가 이제 내일 토요일이라 증시는 안 열리지만 주말 앞두고 한번 좀 생각해 볼 가치가 있는 내용으로 골라봤습니다 UBS는 일명 매드테크라고 의료와 기술 두 단어를 합친 표현을 얘기하는데 먼저 도입 부분에서 장기적인 의료 서비스 기회를 찾는 투자자들은 점점 더 새로운 기술과 개인화를 결합한 솔루션에 집중하고 있다 여기서 이제 퍼스널리제이션 개인화는 우리식 표현으로 맞춤형 의료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근데 이제 최근에 발전 중의 하나는 지난 4월 26일 영국에서 최초로 유니퍼시티 칼리지 런던 병원의 환자가 mRNA 4157 이게 V940이라고 알려진 개인 맞춤형 mRNA 암치료제의 3상 시험에 착수를 했다는 그런 발표가 있었대요 이게 모더나하고 머크가 공동 개발하는 건데 이 백신은 생존률을 높이고 암의 재발을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각 환자마다 특정 종양에 맞춤화를 해서 흑색종 및 잠재적으로 다른 암에 대한 치료법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니까 이제 환자 개개인 한 명 한 명마다 백신이 다 다른 거야 뭐 기미욱에 맞는 백신이 따로 있고 이렇게 그야말로 맞춤 양복처럼 완전히 딱 맞춰주는 거지 근데 이런 고무적인 케이스에도 항상 역풍은 있다 그러니까 규제나 기간이 오래 걸리는 거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된다고 그런 차원에서 UBS는 종양학에도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 들어갔는데 인구 고령화로 인해서 향후 몇 년간 전 세계적으로 암 발병률이 증가할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2040년까지 신규 암 발병률이 인구 증가율의 두 배를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대요 이건 진짜 듣기만 해도 좀 그러네 당장 암보험 두 개 세 개 막 들어야 되나요? 하여간 근데 현재 약 1600억 달러 규모 우리 돈으로 220조 원의 항암제 시장은 여전히 두 자릿수의 낮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서 중기적으로 GDP 성장률을 상회하는 지속가능한 성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UBS는 성장주의 편중된 투자 전략을 선호하는 와중에도 방어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제약주 비중은 필수적으로 챙기는 이렇게 다각화된 투자 전략을 선호한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종양학 관련주들 그 다음 또 하나 관심 분야가 바로 유전자 치료 여기서 설명하기를 유전자 치료제는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표적으로 삼아서 기존 약물의 업스트림으로 작용하는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제공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희귀 질환과 유전 질환에 대한 치료법을 제공할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하고 더 일반적인 질환에도 당연히 적용될 수 있다고 미국 FDA가 2025년까지 매년 10개에서 20개의 새로운 세포 및 유전자 치료제를 승인할 것으로 예상하는 걸 봐서 점점 더 긍정적인 규제 완화 전망이 이쪽 분야를 뒷받침한다 결국 그래서 이 유전자 치료제 시장 규모는 2026년까지 25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이 예상되는 만큼 해당 기업들 간 인수합병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면서 상당한 성장 잠재력을 보일 것으로 본다 마지막에 그리고 이제 매드테크 얘기가 나오는데 인구 고령화는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죠 근데 미국도 유럽도 지금 그래요 이게 2030년까지 전 세계 65세 이상 인구가 10억 명 이상으로 거의 30%대의 성장률을 보일 걸로 예상한다 따라서 병원뿐 아니라 이제는 가정용 개인용으로도 쓰이는 의료제품 및 기기를 판매하는 기업에 더 많은 기회가 창출될 거다 요즘 사실 웬만한 부모님 댁에는 혈압기나 혈당 측정기 이런 건 다 하나씩 갖고 계시죠 그러면서 이제 의료기기는 치료 중인 질환의 악화 위험을 줄이고 사용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거나 현재 약물로 치료할 수 없는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다 이 중에서 특히 5개 품목 이게 안과랑 정형외과용 임플란트 다음 치과용 임플란트 및 얼라이너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혈관 기기 이렇게가 유망 5개 품목 이들 제품의 이식형 또는 웨어러블 기기 시장의 총 규모는 2023년 지난해만 해도 약 1,4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90조 원으로 추산이 된다 거기다가 중국과 인도 같은 주요 신흥 경제국의 GDP 대비 의료비 지출 비중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서 이 시장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일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소중한 분들께 이 네일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로 매일 저녁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직접 배달 갑니다 자 우리 구독자 분들 오늘 하루도 그리고 이번 한 주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내일의 네일뉴스를 또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